해수면 상승 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해 지원 방송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해수면 상승 전망과 그에 따라 예측되는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혜림 기자가 해수면 상승 전망을 설명해드립니다. 2030년 부산. 교량에 물이 차오르고 도로, 자동차 할 것 없이 동네가 전부 물에 잠깁니다. 인천공항도 계류 중인 비행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폭우가 겹쳤을 때의 가정입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예측한 수치를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오는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황해, 즉 서해가 80.8cm, 남해의 대한해업 82.3cm, 동해의 82.2cm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행되는 걸 전제로 한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황해가 45.8cm, 대한해업 47.1cm, 동해의 47.2cm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 예측 모델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영진항은 해수면으로부터 어선 저반시설까지의 높이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여기에 있는 선박들은 모두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주변은 모두 침수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해발 고도가 1에서 2m밖에 되지 않는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2100년,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불어닥칠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